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값을 불변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.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리킬 때 어떤 방식으로 값을 가리키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동작 방법을 살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immutability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적은 기억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한번 보시죠. 자바스크립트에는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합니다.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. 저는 이 맥락에서는 원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.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정보들이라는 뜻에서요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 타입은 용어로는 포괄적으로 객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. 물론 여기 있는 이 객체는 당연히 객체인데 여기 있는 배열도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순서대로 정보를 정리정돈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추가된 객체고요.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값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객체죠.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 타입들은 왼쪽에 있는 원자적인 데이터 타입과는 다르게 아주 복합적인 녀석들이죠. 즉,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정리정돈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객체들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이 변수를 통해서 어떤 값을 가리킬 때 그 값이 프리미티브, 즉 원시 데이터 타입이냐, 또 객체냐에 따라서 동작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.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스러움을 발생시키거든요.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. 그리고 또 다른 분리에 대한 정보를 지켜주실 수 있는 객체들은 없어du gallons에 따라서 동작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.